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 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요 한 장에 사진만 남은 거예요? 이제 아셨죠? 어제 잠을 잘못 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잠을 잘못 자서 왜요? 곽상도가? 문 대통령 딸 양평동의 주택 1억 4천만 원 차익 차익 1억 4천 1억 4천이면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데 1억 4천 차익도 차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본인은? 본인 보겠습니다 본인 보기 전에 곽상도는 자기 아들 재산 공개 자체도 거부하고 있어요 남의 자식은 저렇게 털리면서 자기도 공직자면서 자기는 안 터립니다 실제로 얼마가 지금 올라간다고 볼까요? 곽상도 여기 보면은 재산이 32억 정도가 올랐네요 38억 신청 신고를 했는데 12년으로부터 아니 근데 이게 2년 만에 어떻게 23억이 올라간 거죠? 2012년에서 2014년까지 갔을 때 바로 23억이 점프가 왔는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볼까요? 대우자 명의와 자신명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꾸준히 올랐다. 송파부 장미아파트 4년 동안 6억 9천이 증가했다. 자기는 한 7억 정도 인상된 거 올라간 거는 문제없고 대통령 딸이 1억 4천 차익 공고는 정권을 흔들만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당에 주호영은 7세 차익만 23억짜리가 있잖아요. 그런 당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통과시킨 법이라는 게 너무 웃기죠. 또 지네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서 그렇게. 그쪽 하는 짓이 비슷해요. 오세훈 후보도 보면은 본인 처하고 처가 갖고 있는 땅을 빨리 지정해달라고 막. 오세훈 오세훈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잠깐 오세훈 얘기를 또 말 나온 김에 지금 36억 5천을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보상금이 36억 5천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자기가 서울시장 되고 나서 이른바 보금자료주택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거를 국토부에서 증인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셀프 보상 아니냐. 문제제기를 민주당 쪽에서 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해명이랍시고 했는데 그게 또 해명이 가짜야. 진짜 이거는 후안무치한 자들입니다. KBS 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보금자료주택이 원래 자기가 지장되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잠깐 후보지였던 건 사실인데 그때 확정이 안 되고 본인이 시장 예정직으로 지정됐다가 사전 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없었던 일로 된 거야. 그럼 없었던 일이지.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장되고 나서 신청을 한 거죠. 거짓말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쏙 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예정 지구였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차라리 그냥 본인이 뭐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차라리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서울시장을 뽑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지금 대통령 딸 1억 4천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먹히니까 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린벨트만 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LH 보상금으로 47억 차익을 얻었다라는 건데 이거 기사 제목만 보면 좀 심각해 보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아파트값 인상되고 일반 직장인들 저금해서 청약받기 어려운데 내 집 마련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에 대한 공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는 분노대로 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겠고 대책을 마련해 내야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런 분노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 명백한 가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처남이 LH 보상금으로 47억이나 차익을 보구나 그린벨트로 얻었어? 근데 실제 기사를 보면 쭉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LH 임직원들이 보상도 받기 위해서 묘목을 급조해서 심은 거랑 달라요. 여기는 원래 이 대통령 처남의 이 그린벨트는 묘목을 90년대부터 묘목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묘목 장사하면 안 돼? 여기 보면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그린벨트 해제된 건 이명박 정권 때고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건 박근혜 때야. 어떡하라고. 그리고 작년 7월에 검증이 끝났어. 근데 이 끝난 기사인데 끝난 기사인데 갑자기 단독을 걸고 요즘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가짜로 뉴스를 쓴 거예요. 다시 여기 정리해드렸으니까 다시 기사 안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된 게 MB 때고 보상은 박근혜 때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실제로 20년 이상 묘목 식재업에 종사한 사람이에요. 묘목 장사하려고 땅을 산 거예요. 작년 7월에 이미 국회에서 부임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가 사실 자료를 가지고 해명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린벨트 해제된 게 임명박 때 토지 보상금 지급된 게 박근혜 때 근데 이거 문제인 정부 때 가지고 나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건 그냥 정치 공세다라고 해서 작년 8월에 일축된 거예요. 그냥 끝난 사안입니다. 그걸 지금 또 LH 분노에 편승해서 이렇게 단독이라고 해서 작년 8월에 죽은 기사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정말 악의적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 쓴 친구가 누군가를 살펴봤어요. 김형원 기자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전문입니다. 김형원 누굽니까?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형원 김형원 기억해 주세요. 자 바로 이 친구입니다. 김형원 이 친구 그게 삐딱선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삐딱하기 위장전입 질문했던 친구 생각 안 나세요? 이 친구 안 나세요? 이 친구가 바로 김형원이에요. 외모만 봐서는 저렇게 생긴 게 자기 잘못은 아니니까 외모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한 친구냐 그때 참 이렇게 삐딱하게 마이크 지고 무슨 질문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김형원 할게요. 내가 보니까 주소지가 많이 바뀌었던데 한국에서 살았다는 기간 동안 사실 유학가 있었던데 이거 위장전입 아니면 허위 학력 아닌가요? 유학 간다고 집 주소를 그럼 영국으로 옮깁니까? 보통 한국에 있는 관련된 집에 옮겨둡니다. 그래서 부산이나 부모님 댁 쪽에 뒀었습니다. 그거를 위장전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에서 있었다는 기간 동안 유학 중이었다니까요. 유학 중 그때 학적을 두고 부산에 왔다 갔다 했다는 증빙도 있다니까요. 한국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주민 서류에는 근데 유학 중이었다니까요. 유학은 갔는데 부산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증빙도 있다니까요. 한국에서는 부산에 있고 부산에 살았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요? 그때 표정이 이거예요. 왜요가 이제 여기 나왔는데 전날에 술 먹은 거 아니지 왜요가 이겁니다. 왜요? 이거 한 장에 사진만 나온 거에요. 왜요? 이제 아셨죠? 왜요가 어제 잠을 잘못 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잠을 잘못 자가지고 왜요? 김형원입니다. 왜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유학 가면서 주민등록을 그럼 말수하고 가야 되나? 편지 같은 거 오면 어떻게 해? 고적 삭제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저 친구가 해외 연수 같은 거 안 가본 거지. 보통 우편물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집이 없더라도 주소를 부산 부모 집이나 옮겨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부산에 살았다고 하면서 왜 유학 갔어? 거짓말 아니야? 이게 위장 전입 아니야? 이게 위장 전입이냐? 심장 전입이냐? 허파 전입이냐? 위장을 전입시킨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왜요? 이랬던 친구가 쓴 기사가 바로 작년 8월에 죽은 기사 다시 살리기. 김형원 기자였습니다. 그린벨트를 매입해서 마치 LH 보상금을 문재인 정부 때 47억 받은 것처럼. 이 분은 원래 그거 하는 분이야. 묘목 장사하는 분이야. 20년 동안 일을 해오신 분인 거잖아요. 이명박 때 그린벨트 해제됐고 박근혜 때 보상금 받았어. 어쩌라고. 묘목 장사 하지마. 콧나물 장사만 집에서 그냥 해? 왜요? 김형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웃기는 뉴스가 많이 있는데 남은 광고가 하나 있어요. 잽싸게 김형원 기자에게 선물 하나만 드릴게요. 그린벨트 기사를 쓰려면 이런 글을 쓰란 말이야. 이런 거. 방시일가가 그린벨트 불법 호화 무덤을 조성했어. 최소한 3천 평이 넘어요. 이번에도 또 지금 계속 그린벨트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린벨트의 호화 분명 언론사 사주 남들한테는 다 납골땅으로 가라고 조선일비에서 그런 기사 쓰잖아. 니네. 한 해 무슨 뭐 여의도 몇 배만큼이 무덤으로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서 호화 분명 허래허식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 납골며 쓰고 이렇게 해라. 조선일비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도를. 그래 놓고 지들은 3천 평 이상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유배반적이고 조선일보한테 이중인격적 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 일가가 훼손하고 있는 그린벨트나 좀 취재를 해야지. 실제로 언론사는 남미 취재하는 걸 최소 막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지네가 돕지 못할 망정.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내 호화 분명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서 개고장을 조선 측에 뒤늦게 저희가 취재가 시작되니까 송부했대. 그래서 진행 상황을 알아보려고 개고장 내용을 좀 보자. 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더 이상 공개 안 하는데 이거까지밖에 못 한대. 이게 다 공개된 게 전부야. 공개된 내용이 없어. 여기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내용이 없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개고장 내용을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의정부시에 다시 요구했더니 제3자. 방치 일가가 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어. 정보 공개 부동의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 및 개고장의 내용에 대해서 전체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네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취재하겠다고 하니까 그마저도 공개해도 안 하겠대. 어떻게 그런 애들이 언론사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냐.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불법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취재를 했는데 그런 불법을 이행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밝히면 안 된다고 막아. 불법 이후에 은폐까지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데 가서 왜요? 이렇게 해야지. 왜요? 이런 거 거기서 하라고 왜요? 턱이, 목이 부러지도록 거기서 왜요 하라고. 고발 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 뉴스 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